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힘든 시간은 계속되고 있지만 6월 28일 주님의 날에 아주 화창하고 눈부신 날씨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In Times of Trouble 12번째 시간을 맞이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들으면서 다 그 생각 했을 거예요 나 이 말씀 알아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데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 알아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그의 생애가 긴 생애인데 언제쯤에 이 시편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는 제가 아마도 다윗이 어렸을 때 그 패스처, 초장,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다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은 그의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던 그런 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필요악과 같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My suffering was good for me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나에게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For it taught me to pay attention to your decrees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pay attention 하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버서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 삶 속에 suffering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affliction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hardship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trouble이 없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이 고난은 필요악과 같아요 다 싫어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지도 보았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You have seen what I did to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You know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독수리의 날개 위에다가 너를 업어 나른 것이죠 And brought you to myself 그래서 나에게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엄마가 아기들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폈단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sacrifices his life for sheep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sacrifice 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빌리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삶 속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하고 이 말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윗의 삶 속에는 정말 문자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자기 집에 가보면 값진 것들이 가득하고 그런 삶을 얘기할까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빌리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생각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내가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강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신뢰, 믿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가난 중에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핍함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느냐 왜 아픔을 주시느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고 오늘 다윗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The secret of living in every situation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 secret을 알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 secret을 알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위험하고 험하고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도 야, 그때 내가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한 길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야, 이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지만 그때 아무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I will not be afraid for you are close beside me 당신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이건 일종의 메타포이죠 정말 다윗의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내 생명을 잃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야,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유일한 사람 다윗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야? 정말 좋은 일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찌 다윗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 있었을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 동부 북쪽으로 네바다주하고 국경 네바다주 경계선하고 가까운 곳에 데스 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꼭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죠 번역하면 데스 밸리, 이게 지금 데스 밸리인데요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입니다 가운데 하얗게 돼 있는 골짜기 데스 밸리예요 상당히 길쭉하게 돼 있는 곳입니다 사진 몇 장 보면서 여러분 여름인데도 여행도 못하시는데 제가 데스 밸리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계속 빨리빨리 넘기지 마세요 이제는 말할 때마다 넘기세요 여기 데스 밸리라고 나와 있고 내셔널 파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데스 밸리를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와서 탐험도 하고 여행 겸해서 또 거기를 다녀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홈랜드 오브 더 티미샤 쇼혼인가 뭔가 이게 저 인디언 부족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데스 밸리가 인디언 부족의 홈랜드다 뭐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계속 네 여기 스탑 입구에 스탑 익스트림 히트 데인저 아주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익스트림 히트 데인저가 있다 그러니까 아침 10시 이후에는 여기 걸어가지 마라 걸어가는 거 레커멘트 하지 않는다 너무 뜨거우니까 얼마나 뜨거우냐면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세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섭씨 56.7도가 넘을 때도 있었고 화씨로 하면 134도입니다 이곳을 다녀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아니 뭐 좀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자기 전화기가 그 히 때문에 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계속해서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런 광경이 이제 데스 밸리에 펼쳐지는 거죠 마치 유대의 광야와도 흡사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아주 끝없이 펼쳐지는 데스 밸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도 있고요 여기 지나가는 두 사람이 배낭을 메고 지나가고 있고 여기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보세요 보통 식물들이 아니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생물들 또 거기 적응한 생물들만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마치 사막의 모래 둔덕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광경도 있고 다음에 이거는 데스 밸리의 아주 명물입니다 이런 돌멩이들이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굴러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국이 뒤에 쫙 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기가 바람이 또 세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막 굴러다니는 큰 돌멩이가 그래서 이렇게 쭉 돌멩이 자국이 나 있습니다 아마 한 장 없네요 여기 이제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아주 히시 대단하니까 이게 아주 소금밭이 되는 거죠 이게 소금밭입니다 이게 소금밭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소금밭 완전히 그냥 소금이 막 만져지는 그런 거죠 한번 다음 사진 어떤 관광객이 소금 결정들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사진 찍고 있는 광경이에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나무들만 삽니다 이런 종류의 나무들만 사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조슈아 트리예요 여호수와 나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런 나무들이 삽니다 하나 더 보여줬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데스밸리지만 또 그렇게 아주 황량하지만 않고 이런 꽃이 피는 지역도 있어요 이 꽃도 이런 지역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된 그런 꽃들입니다 다 했나요? 데스밸리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데스밸리를 통과하고 있다 이럴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신뢰 이것이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소용없습니다 누구에게서 얼뜻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데스밸리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나 또 하나님께 대한 어려운 푸시 들었던 어떤 성경 말씀이나 이야기나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믿음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엄마와 아들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다섯 살 정도 되는 어린 꼬마였어요 이 아이는 한참 여행을 하다가 지루하니까 그냥 앉아있질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저쪽 뒤에 물 마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컵에다가 물을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금방 또 가서 물을 따와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옆 좌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 꼬마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야 내 옷이 참 예쁘구나 해군 아저씨들이 그런 옷을 입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꼬마가 신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이 옷 그래? 아줌마 우리 엄마가요 이 예쁜 단추도 달아줬어요 그래? 너희 엄마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 옆에 줄무늬도 엄마가 만들어줬니? 예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하고 꼬마하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앞이 기차 안이 깜깜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얼른 옆에 있는 엄마 옆으로 가가지고 엄마 무릎을 꽉 잡는 거예요 엄마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죠? 엄마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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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되는구나 아주 특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시고 그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절에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all that I need He lets me rest in green meadows 그가 나를 아주 푸른 그 meadows 풀밭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He leads me beside peaceful streams 그가 나를 아주 평화로운 평안한 물가로 샘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He renews my strength 그가 나의 힘을 새롭게 해주시고 He guides me along right paths 그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bringing honor to his name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1절, 2절, 3절에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3절은 He, He라고 He, He Third person, 3인칭이죠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 He로 얘기해 4절 보세요 4절은 특별하잖아요 4절은 1절, 2절, 3절하고 달라요 4절은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Even when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내가 아주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For you are close beside me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You라고 해 You He라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You 당신께서 Your rod and your staff protect and comfort me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마 이런 문장을 페이퍼에 쓰거나 하면 교수가 지적할지 몰라요 아니 뭐 이렇게 히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꼬마가 옆에 있는 아줌마에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옷도 만들어줬다고 단추도 달아줬다고 옆에 줄무늬도 만들어줬다고 엄마 자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무서우니까 엄마를 꽉 잡으면서 엄마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유라고 부르면서 그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 앞에서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그의 잔이 넘쳐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에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들이 우글거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책을 보다가 목자가 양들을 돌보시는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왜 목자들이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가 그런 제목의 흥미로운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순냥들이 양처럼 아주 순하게 보여도 그 순냥들이 서로 싸우는데 싸울 때는 대개 암양 암양에게 잘 보이려고 암양을 차지하려고 할 때 순냥끼리 싸운답니다 그때 뿔로 치고 받아요 심하면 뿔이 뽑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죠 그걸 아는 목자는 그 순냥들의 뿔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기름을 발라주면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할 수 있대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목자가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 양의 머리 근처에 항상 양에게 꼬이는 파리가 있대요 파리가 늘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왱왱 돌다가 기회만 되면 그 코에 쏙 들어가 가지고 코에다가 알을 낳는답니다 그러면 양이 그 코에서 이제 알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양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양은 그 고통을 못 느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양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자살도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준대요 그러면 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몰랐죠? 세 번째는 목자는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양의 그 머리 그러니까 항상 털이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거기에 온갖 기생충이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캡 디지즈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걸리게 되면 양 한 마리가 걸리면 서로 비비고 하니까요 다른 양에게도 다 그 디지즈가 옮겨진대요 그래서 이 스캡 디지즈를 막기 위해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디지즈를 막을 수가 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보면 풀려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 기르시는 양으로 알고 그렇게 세심하게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생명이 위험하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내 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 금요일에 빌리뽀서를 다 공부했고 어저께 그저께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새로 시작했어요 빌리뽀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다가 편지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를 돌보시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것이다 from his glorious riches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은혜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생속에요 바울도 그 나와 있잖아요 And the same God who takes care of me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있을 것을 다 공급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누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우리가 지내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오버플로우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 읽으면 말씀을 알긴 알겠는데 아무 은혜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구만 좋은 말씀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으로 읽으면 이 가슴으로 읽는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If you believe in your heart 내 마음에 믿으면 If you believe in your heart 가슴으로 믿으면 그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신 것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로마서 5장 8절을 어떤 사람이 읽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I loved you I loved you at your darkest I loved you at your darkest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나서 I loved you at your darkest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본 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로마서 5장 8절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런 말씀 없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읽는 사람들은 로마서 5장 8절하고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머리로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되었을 때 내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I loved you at your darkest 내가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가슴으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 10편, 23편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10편, 23편을 진짜 내가 알려면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 머리로 읽어봐서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좋은 말씀인데 나 이 말씀 알아 가슴으로 읽어봐요 구양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장 8절에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왜 하나님을 알기를 너희들의 총독만큼도 못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독에게 뭐 갖다 바치고 총독에게 무슨 선물을 바치고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바치는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는 병든 것 디펙트가 있는 것 결함이 있는 것 못된 것만 하나님께 바치느냐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총독만큼도 못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자기 인생을 헌신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한 번도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 거 움켜쥐면서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내가 어두운 죽음의 홀짜기를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던 얘기들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오늘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으로 읽혀지고 가슴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어두운 때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믿음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